지금 보시는 완전 최신상의 뱅뱅의 울트라 스트레치. 이거는 뭐 보여드릴 때마다 뱅뱅은 늘 사랑을 받습니다. 이 신축성 때문에. 근데 좋아진 게 이게요. 지금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는 도톰한 데님인 게 씨가 아예 비교 좀 해주세요. 우리 지금 어떤 거 입고 있어요? 그러니까 예전에 두께를 보시면 되게 얇았어요. 여름철에 이런 거 입으면 이제 밤에는 못 입어요. 추워서. 얇아요. 되게 얇죠. 근데 역대 최신상의 딱 리미티드 에디션을 보면 두께감이 확연하게 아마 비교가 되실 겁니다. 밀도감도요. 그래서 지금만 잠깐 입는 게 아니라 앞으로 11월달 12월 초까지 초겨울까지 충분하게 입으실 수 있게 도톰하고 톡톡한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런 지금 최신상이고 원단도 두꺼워지고 했으면 사실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두 벌이 아니라 무조건 세 벌이 들어온 초특가로 5만 원대까지 지금 보시는 거고요. 일시불 5천 원 긴급 결정돼서 방송 직전에 저희가 이 희소식을 또 들었습니다. 진짜 혜택 좋아요. 지금 이거 블랙. 이번에 블랙이 너무 데님스럽지 않게 나와서 저는 좋았어요.